네, 올여름 슈퍼 신드롬을 예고하면 컴퓨터 뉴진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뉴진스입니다. 네, 뉴진스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 뉴진스가 또 뉴진스 했습니다. 이번 신곡 슈퍼샤이가 나오자마자 차트 올킬은 물론 미국 일간 톱송 차트에서는 자체 신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신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신곡 슈퍼샤이는요.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 들으면 그 설렘이 배가 되는 노래입니다. 네, 노래 제목은 슈퍼샤이인데 안무는 샤이지 않더라고요. 동작들이 크고 시원시원한 게 와킹 댄스를 기반으로 했다고요. 맞아요. 다 같이 칠 때 플래시몹처럼 정말 신나고 에너지가 넘치는 곡인데요. 한 번 쳐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뮤직 스타트. 아, 좋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조금 죄송하게도 저희 멤버 중 민혁 씨가 뉴진스의 팬으로 또 유명한데요. 군대에서 이걸 보면서 함께 슈퍼샤이를 추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유진스의 인간 인생 것을 남겨볼까 하는데요. 네, 헤이지 하나만 뽑아주세요. 네. 그런데 뭘까요? 불꽃 카리스마. 네. 불꽃 카리스마. 불꽃 카리스마를 여기서 보여주시면 되는데 준비됐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체크한. 네, 아우, 카리스마 넘치네요. 네, 앞으로 이어질 뉴진스의 행복한 인생 커트를 기대하며 다음 무대 소개해볼까요? 네, 9년 만에 돌아온 퍼포먼스 퀸, 산다라박 선배님. 압도적인 무브 트래지티5. 상쾌한 바람으로 돌아온 코요트 선배님의 무대부터. 뮤직 스타트. 안녕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